이 초록색 요거는 나무 비었다는 그 표시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헐찐 나면 돌아갔네 그냥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68번 저 번호를 매겨가지고 여기 유두 딱한 요리로 올라왔어 나 여기 나무 비었습니다 하고 표시오는거 이 산이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우리집까지 거리 400미터는 넘고 글쎄 정확한 거를 모르겠네 400미터 넘는 것만을 맞아 아이고 여기도 좀 사람들이 좀 올라간 흔적이 있긴 있네 오웅재산 은근히 크구덩 33만평정도 되나 30만평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크고 이 시간대에 노인 애들 많이들 올라가네 아이고 하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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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사과 사람들 많이 지나가네 pois 그러고 흑흑 산속 인물 여러분들 은근히 붐비네 그럼 나도 난 일행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좌측으로 바꿔줄건데 좌측으로 안녕